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구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이라는 게임을 확인해 볼 거요 전 이 게임에는 스쿠어이닉스에게 공처로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거는 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만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게임에는 그냥 스트레스 푸는 데 아주 좋아요 그냥 파워워셔로 물건 깨끗하게 하는 게임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푸려고 요즘 유튜브에서 파워워시 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임이 나왔어요 좀 웃긴 하긴 해요 보통은 이런 시뮬레이터 게임 관심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이 게임은 왠지 뭐 출판사는 스퀘어이닉스에요 그건 좀 특별하긴 해요 스퀘어이닉스 보통 시뮬레이터 게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첫 번째 미션에서 그냥 우리의 자동차 뭐 워싱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야 진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 이 게임 한국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까먹었어요 어디야 메인 메뉴 아니라 옵션 제너럴 잉글리쉬 한국어 어디야 여기네 나이스 됐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설치가 됐어요 우리 다른 거 할 수 있나 아 맞아요 우리 탭 누르면 어 뭐가 떨어온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아직 안되네요 그냥 어 뭐가 완전 깨끗한 다음에 소리가 나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건 약간 옛날에 골든아이 같은데 오 오케이 우리는 이거 또 바꿀 수 있어요 소직으로 아니면 그러면 나이스 잘해요 오 오케이 우리 점프 할 수 있네요 오하 점프는 좀 이상한데 우리 점프 할 때 완전 이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이건 뭐예요 확장기 없음 아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다른 버튼이 있었어요 아 일상 장갑도 다 확인할 수 있네요 그거 나중에 가게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다른 무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아 네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네요 음 훨씬 더 아 오케이 근데 효과가 좋진 않은데 이거는요 오하 이거 아마 너무 강하네요 우리 자동차 너무 더러워요 그 소리 들면 부분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다 완료됐어요 이런 게임 진짜 그냥 올해 최고의 FPS 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푸는 게임 스트레스로 푸는 FPS 오 이거는 어떻게 F-Button 아 나이스 올라가자 블랙 아이스 있어? 어 아 우린 몸이 없네 창문 완료 완료 물 많이 낭비하고 있네 이거는 뭐 이거는 게임은 아니라 이거는 생활입니다 아 아 나이스 할 일 범퍼 그릴 자체 범퍼 그릴 범퍼 범퍼 잠깐만 범퍼는 범퍼는 이것이 아닌가 아 아 작업 완료됐어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계속하려면 태블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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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요 에스케이브? 어 오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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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친구만 크로스플레이 아 우리 멀티플레이도 할 수 있네 한국 모드 상점 상점 250달러 오케이 인게임 돈이죠 인게임 돈 인게임 돈 진짜 돈이 아니야 특수 인게임 돈 파성 탐성 로봇 청소하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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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모드 장소 운송수단 아 카리아 모드 계속하자 뒷마당 잠시만 완료했어요 진행중 신규 이거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나요? 당신이 살면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지저분한 뒷마당을 짜릴 것 같거든요 헛봉 더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곳이에요 부모님이 도바다라고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잠깐 마을에서 지내려고 돌아왔거든요 작지만 근사한 집처럼 보이는 곳을 빌였어요 광고에 마동 사진이 없는 걸 보고 의심을 해야했는데 여기서 코 잠시만 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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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소로스 여기서 코뿔소 같은 걸 키우기 키우기라도 했는지 아주 엉망 어? 어쨌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서 몸이 끈질거리던데 끈질거린다는데 진짜로 몸이 간지러워지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청소를 부탁할 거야 오케이 얼마나? 450달러?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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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시작해볼까? 여기에 아 재밌게도 내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플로리안 페레스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네 이거 스트레스 부은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집중해야 하나요? 아이고 아이고 코너에 들어간 것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청소하기보다는 그냥 쓰러워 산 것이 어떨까? 어? 어? 이게 뭐야? 너무 가까웠어 어? 아직도 에이! 오케이 그거 깨끗하게 하려고 여기 조전해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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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료됐어 완료됐어 블링 완료됐어 블링 완료됐어 참 좋은데 우와 색깔 변경일 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텍스처가 있어요 괜찮은데? 캐릭터는 그 캐릭터 이동하는 이동시키는 그 느낌은 약간 약간 캐릭터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날아간 것 같아요 무슨 귀신인 것 같아요 어? 그거 새똥이 아니야? 멀티 할까? 네! 잠깐 합시다 오염 다운로드 중 오염 다운로드 중입니다 오하! 안녕하십니까 오이 하이하이 이게 뭐야 도릴 치 아아 골블드 장 미니골프? 미니골프인데 나이스 전 갑자기 아이템도 많이 생겼어 목재 세정제 범용 석재 아하 아하 아 이거요? 전 그것만 사용하진 않아요 이거 쓰지 않나? 와아 왜 저 작은 관총에 이제 큰 관총 보다 아니 우리 다 똑같은 작은 관총 쓰고 있어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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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당했어 근데 여전히 144프레임 괜찮은데 와이씨 더 빠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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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 눈이 너무 아파요 아아 그 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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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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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오키오케 이에섭니다 하하 어 여기 무슨 그림이 있네 누가 여기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친구 그림 파괴자 그림 파괴자